민심은 Y 데이터를 통해 민심을 묻고 읽어보는 민심은 Y 한 주간 여론의 흐름을 분석해보는 민심은 Y 시간입니다. 오늘 노정열 방송인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출연이 어려우셔서요. 배종찬 인사이티케이 연구소장 그리고 남해중 더불어민주당 전략기억위원회 부의원장님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끝나자마자 또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습니다. 네. 외교의 계절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추이부터 한번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네. 최근 발표된 조사니까 이제 한미 정상회담 결과까지 다 반영이 됐다고 봐야 되겠죠. 오늘 소개해드리는 모든 조사는 중앙선거여론조사 시민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여론조사 공정이 데일리안에 의뢰를 받아서 지난 1일 2일 실시한 조사입니다. 가장 최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국정선생 긍정평가 36.4% 부정평가가 60.4%. 긍정은 한 30% 대 중반 부정평가는 60% 대 초반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대체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임기 1년 정도 시점의 지지율인데 역대 대통령과 비교를 하더라도 썩 높은 지지율이라고 보기는 힘들겠죠. 이제 한미 정상회담에 긍정적인 요인도 반영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주 큰 폭으로 올라갔다 보기는 힘들 것 같고 미국과의 관계가 강화됐다라고 하는 이미지에 대한 평가 또 윤석열 대통령이 아메리칸 파이 또 상호원 합동연설은 내용을 떠나서 여하튼 미국과의 관계가 또 끈적끈적하게 이렇게 또 긴밀한 관계가 되는 것은 그건 스킨십의 효과로 평가받을 수 있는데 하여튼 워싱턴 선언의 안보나 또 경제와 관련된 이른바 세마이컨득트 관련된 반도체 또 irf 관련된 부분은 앞으로 계속해서 또 평가가 좀 당장에 내리 저기보다는 시간이 또 걸릴 수 있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이게 여론조사 업체마다 수치가 좀 다르긴 합니다만 대체로 30대 초 중반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최근에 나온 다른 조사들은 시점 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걸 같은 기준에서 분석을 하기 조금 힘들 수도 있는데 대체로 한 30% 중반의 대통령의 긍정평가 60%대 한 초반 정도의 대통령의 부정평가로 하면 종합할 수 있겠습니다. 네. 남혜중 부위원장님은 대통령 지지율 요구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저번에 제가 한번 와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1년이 이제 곧 되는데 취임 1년이 되는데 30% 박스관 에 갇혀서 지금 이제 거의 뭐 고정 지지층에 의존하는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는데 거의 뭐 제가 볼 때는 이제 이번 정상회담 한일 정상회담하고 또 이제 g7 이거 이제 끝나면서 바로 이어지죠. 바로 이어지죠. 이게 아마 제가 볼 때는 아마 조기 레임도 현상이 아마 바로 찾아오지 않을까 이런 이제 판단도 지금 해보겠습니다. 긍정적인 전망은 하지 않고 계시는 거고요. 네. 그럼요. 뭐 좋을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이제 상당히 지지율 상으로 임기 1년 차의 대통령으로서는 남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썩 좋은 상태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대체로 우리가 역대 대통령의 레임덕은 이제 임기 후반 대체적으로 지지율로 보면은 한 25% 미만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30%대 중반 정도의 지지율로 국정동력이 그렇게 확 살아나 있는 건 아닌데 남 의원님 말씀대로 만약에 외교 이제 5월 말까지 지세번 정상회의 한미일 정상회담까지 하고 난 이후에도 지지율이 더 내려간 다면 그건 상당히 총선을 뭐 한 1년 이 앞두고 위태로울 수 있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 지지율이 또 조금이라도 올라갈 수 있는 상승 동력이 되면 그거는 뭐 말씀하셨던 대로 임기 초반에 올 수 있는 레임덕을 좀 돌파하는 벗어나는 그런 기회로 삼을 수 있고 중요한 건 결국 어떤 성과가 나오느냐 이게 핵심인 거죠. 네. 맞습니다. 지금 당장 앞에 있는 게 사흘 뒤에 열리는 7일 한일정상회담입니다. 대통령실은 안보 첨단산업 과학기술 등을 주요 의제로 꼽았는데요. 후쿠시마 오염수 얘기 나올 거라는 얘기 계속 나오고 있고요. 이거 어떻게 보시는지 남 위원장님부터 얘기 들어볼까요 네. 지금 아무래도 이제 6월 말에서 7월 초 사이에 이제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류될 예정이라는 지금 계속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후쿠시마 오염수 같은 경우는 아마 iaea를 통해서 이제 그걸 이제 하나의 핑계 삼아서 아마 방류를 하려고 하는 일본의 계획인데 지금 저희가 이번에는 거의 뭐 정말 막아야 되는데 어떻게 이제 우리 대통령께서 그거를 이제 놓으라고 하실지 끝까지 좀 그건 왜냐하면 이제 과거사는 우리가 과거사대로 또 지적을 해서 미래로 가려고 하는 동반자로서 과거사를 지적하는 건데 이건 당장 미래세대가 타격을 입는 겁니다.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류가 되면 그게 언제 어디서 또 타고 들어와서 우리 후손들한테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중차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는 꼭 대통령께서 아니라고 얘기를 해 줘야 되는데 상당히 좀 셔틀 외교 복원이라는 의미는 있지만 걱정에 되는 부분이 있는 것도 너무 걱정이 됩니다. 짚어주신 것 같아요. 남의원의 말씀대로 결국은 이제 국민이 기대하는 거에 얼마나 기지타 종류가 부합하는 걸 해 줄 수 있느냐 참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은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이걸 3s로 한글로 3s로 문제로 하면 첫 번째는 사과입니다. 과연 이 사과를 어느 정도 우리 국민들이 기대하는 수준으로 하느냐 그런데 지금 전용기 의원이 지금 독도를 방문했죠. 바로 이제 그런 부분도 지금 한일 간에 굉장히 첨예한 사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일본이 반발을 세게 했어요. 세게 합니다. 자민당 간사장까지 발끈하는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당연히 우리나라에 우리 국회의원이 가는 것이 뭐가 문제되느냐 그런데 이제 한일정상회담을 앞두고 가는 것이니만큼 상징적인 의미가 그 어느 때부터 크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게 자칫 회담의 전체를 판을 뒤엎을 수도 있는 정도의 영향이 아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아닌 걸로 보여요.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닌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러한 상황 속에서 기시다 총리가 어느 정도의 수준의 사과를 하느냐 역대 다른 일본 총리나 정치인 과 비교할 때 두 번째 이제 s는 사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관저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또 숯불구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불고기 이야기 나옵니다. 요즘에 술도 나왔습니다. 청주. 청주 형이 나왔는데 그런 게 과연 이제 미국 대통령과의 사회에서는 이제 아메리칸 파이가 그래도 긍정적인 지지율이 올라가는데 영향을 좀 미쳤다고 볼 수 있는데 과연 이런 사교가 어떤 결과를 고려하니까 마지막에 중요합니다. 성과. 그러니까 일본의 경우에는 참 우리가 경제적인 성과로 엮어내기가 쉽지 않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IRA가 아니더라도 넷플릭스는 나왔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일론 머스크는 나왔 거든요. 그런데 일본은 참 이게 경제적으로 뾰족한 게 없어요. 나갈 게 없죠. 이게 그래도 뭔가 반도체가 됐든 아니면 엔터가 됐든 그러니까 지금도 제가 이제 우리 평화방송 오는데 명동을 거쳐서 차를 타고 오는데 우리 여기 얼찌로를 거쳐왔습니다. 그런데 산에 많은 일본인 관광객들이 있어요. 버스 안에서도. 많아졌어요. 시냅포산에서도 뭐 이렇게 무슨 데스 까 이렇게 해서 들리는데 과연 그런 경제적인 것 관련해서 얼마만큼이나 기시디따 총리가 좀 무료의 반을 채울 준비를 하고 왔는가 그게 중요하겠죠. 네. 과거사에 대해서 전향적인 입장을 밝힐 가능성은 남부연장님도 그렇게 높지 않다고 보시는 거고요. 네. 지금 그거는 과거사와 경제와 안보 이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눠서 볼 수가 있는데 앞부분에 얘기하셨는 대로 경제 부분은요.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뭐 소부장 부분도 전에 이제 다 우리가 어느 정도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크게 의지하지 않을 거고 그다음에 이제 안보는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한미일 정상회담이 이제 g7 그 전에 이제 사전 포석 작업으로 이제 그 한미일 핵공유 문제를 가지고 아마 얘기를 할 것 같고요. 과거사 문제인데 과거사 문제 부분은 제가 볼 때는 뭐 그 정말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오염수 문제를 좀 강하게 이제 그나마 우리 국민들한테 성과라고 할 수 있는 거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좀 고민을 해보니까 저장 비용이 많이 들면 미국하고 우리가 좀 부담을 해서라도 막아야 된다. 그 부분을 강력하게 이번에 얘기를 했을 경우 그것이 가장 큰 선고가 되지 않을까 그런 거에 대해서 저는 차관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 방한 일정이 상당히 예상했던 것보다는 전격적으로 결정이 됐어요. 빨리 잡혔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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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을 이럴 수 있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가서 바이든 대통령은 상당히 윤 대통령에 대해서 일본에 대한 조치를 잘했다라는 그런 발언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기사다 또 봐라 너 이거 자꾸 한국 국민들 저렇게 여론 안 좋은데 윤석열 대통령 완전히 이제 구석에 코너에 몰렸다 수세에 몰렸다 가서 좀 이렇게 해야 g7 정상회의도 당신 지역구인 히로시마에 사는데 잘되지 않겠냐 약간 이런 게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추적해 볼 수 있는 추론해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적어도 조금이라도 한일관계에 대해서 워낙 이제 우리 국민들이 경황된 상태인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여지도 공간도 있을 수는 있다라는 기대는 할 수 있겠죠. 네. 어떤 결과가 나올지도 지켜보기로 하고요. 이번에 양당 지지율 변화 추이도 살펴보겠습니다. 배 소장님. 네. 요거는 조금 이제 추세적인 부분을 이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특정 조사가 아니라 이게 자동당이냐 면접원이 직접 보는 전화면접 조사냐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지금 하여튼 발표된 일단은 제가 확인한 조사들은 수치는 말씀을 안 드릴게요.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이 대체로 이제 앞서는 결과입니다. 그거는 어떤 조사를 보더라도 지난주에 발표됐던 조사나 이번 주나 그런데 이제 추세가 중요한데 차이는 더불어민주당이 앞서고 있는데 ars도 그렇고 전화면접도 그렇고 그런데 이제 더불어민주당은 조금이지만 좀 하락한 추세의 결과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뭐 하락한 것도 있지만 조금 올라간 결과도 있고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은 보자면 뭐 돈봉투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여론상으로 그런데 국민의힘은 국민의힘이 또 안고 있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이른바 녹취록 리스크 이게 또 발생이 됐죠. 어제 그제 시끄러웠습니다. 이제 돈봉투도 이전근 전 사무총장의 녹취록도 있겠지만 지금 국민의힘도 이게 태용호 의원관련에서 굉장히 시끄럽거든요. 이 부분이 또 영향을 미치고 또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가지 쓱 이렇게 쑥 하고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대통령의 지금 정치적인 평가와 연동돼 있거든요. 그래서 국민의힘 지지율도 상당히 질이 멸렬한 그런 상태의 추세로 나타나 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더불어민주당은 돈봉투 그다음에 국민의힘 지지율은 대통령에 대한 평가와 플러스 이른바 최고위원의 최고 리스크가 최고 리스크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태용호 최고위원 녹취록 논란에 이어서 후원금 쪼개기 의혹까지 계속 터져나와 가지고요. 태용호 최고위원은 의혹도 반박하고 법적 책임도 묻겠다고 강력하게 나오고 있는데 파문이 가라앉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여당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 당도 지금 아주 쇄신해서 자유롭지 못한데 지금 국민의힘을 보면 태용호 의원이 아시다시피 굉장히 강성이지 않습니까 4.3 발언도 사과하지 않았고 김구 발언도 있고 근데도 불구하고 지금 두 가지 이진복 수석하고의 어떤 공천 이야기 그다음에 돈봉투 사건 두 가지 다 관통하는 게 공천입니다. 하나는 가해자 입장이고 하나는 피해자 입장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태용호 의원 같은 경우 지금 제가 볼 때는 예전에 2016년에 우리 박근혜 대통령을 구속시킨 공직석법상 불법 공천 개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그때 중앙지검장이 윤석열 현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엄중하게 굳기 물난 사건입니다. 이 부분을 다뤄야지 그런 시각으로 보고 다뤄야 되는데 지금 결국은 내로남부를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안 맞는 얘기죠. 그래서 태용호 의원 문제는 좀 더 저희가 지금 운영위원회에서 그분 부분을 좀 정확하게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통령의 사과와 그다음에 즉시 검찰 수사 착수 이거를 지금 요청할 계획입니다. 네. 배 소정님은 이번 논란 어떻게 보세요? 태용호 의원 관련해서는 이제 태용호 의원의 개인이 어떻게 소명하는지 여부를 떠나서 일단 여론상으로 상당히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 8일 날 윤립위에서 결정이 어떻게 되느냐가 일종의 분수령이에요. 이게 수위가 어떻게 나올지.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단순히 주의 정도면 이게 여론이 또 심상치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당원들 중에서도 생각의 온도차가 있는 것이고 일단은 중도청도 그렇고 무당청도 그렇고 심지어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나 국민의힘의 핵심 지지기반이 대륙주거든요. 대구 경북이나 60대나 또 주부청에서도 영향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 일단은 왜 윤립이라는 것의 기준이 뭐냐 이런 식의 반발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일단 태용호 의원이 이게 심상치가 않은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짧게 말씀드리면 하나는 뭐냐면 이미 그동안에 4.3이든 5.18이든 막말 논란이 계속되어 왔던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태용호 의원은 스스로에 대해서 그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 부분이고 두 번째는 이제 바로 이진복 정무수석과의 녹취록 관련된 내용에 대한 부분이 제대로 이제 이 부분이 일단 윤립위에 올라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병합심사가 되죠. 마지막 부분은 이제 정치자금 수수법과 관련된 내용은 이제 수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수사 없이 이것을 어떻게 징계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른바 쪼개국지기 수법이 됐든지 더 중요한 것은 이제 대가성이겠죠. 이른바 지방선거에 나가는 기초의원이나 강역의원에게 어떤 식으로 의원들이 개입되는 것은 익히 공공연히 알려져 이제 금전 관련된 부분이 어떤 대가성이 있느냐 없느냐는 사실 수사를 통해서 이건 아직까지 의혹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떤지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밝혀져야 되기 때문에 징계와 수사의 일종의 두 가지 쌍리스크죠. 다 놓여있는 게 지금 태용호 의원의 입장에다 봐야 되겠죠. 지금 뭐 태용호 최고위원 관련해서는 인턴 의혹도 또 제기가 돼서 참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 상황도 짚어봐야겠는데요. 전당대회 돈봉투 파문 관련해서 용관석 이성만 의원이 자진 탈당을 했습니다. 또 당 쇄신방안 논의할 난상토론 도 쇄신의총이라는 이름으로 열렸고 이제 당 좀 수습에 탄력이 붙는 건지 어떻게 보세요. 네.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3시간 동안 30여 분의 국회의원이 나와서 토론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자체 진상조사도 하자. 그런데 우리가 진상조사를 하려면 수사권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클린에 관련된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가 송영길 대표의 자진 탈당과 그다음에 두 의원의 탈당으로 해가지고 지금 쇄신의 길로는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당대표 및 모든 당원들과 국회의원들이 자 이 기회에 우리가 전부 쇄신의 길로 혁신의 길로 가자. 그리고 마침 원내대표님도 새로 뽑히셨고. 그래서 이러한 분위기로는 지금 모든 게 지금 으쌰으쌰하는 분위기는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 소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30초 남았네요. 참기 말씀드리면 더불어민주당이 여론조사상으로만 놓고 보면 정당 지지율에서 국민의힘이 앞서는 것으로 보일 수 있더라도 착시 현상이 빠지면 안 될 겁니다. 일단 또 이런 당을 둘러싼 각 당을 둘러싼 리스크가 거치고 나면 분명히 또 국민들이 재평가가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남 의원님 말씀대로 어떤 셋이나 그게 굉장히 파격적이고 정말 충격적일 정도로 도덕성 청렴성을 확보하는 안이 나오느냐 더불어민주당의 당 차원의 메시지로서 아니냐가 사실 더불어민주당도 운명을 가르는 일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맞습니다. 또 쇄신 워크숍 1박 2일짜리도 열린다고 하니까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민심은 와인 배중찬 인사이티키의 연구소장 남해중 더불어민주당 전략기업위원회 부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